6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삼성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오고 있는 삼성 전 최고위 임원들이 재판정에서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닫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증언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증언 거부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3인자였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승마 지원 실무를 맡았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서를 내고 한결같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진행됐습니다. 황 전 전무는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을 거부하든지 거부할 거면 거부 사유를 얘기하라는 특검 질문에 저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조서가 진술대로 작성된 거 맞느냐는 특검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수사 조서가 증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 현재 상태로 봐서 조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계속 질문에도 똑같이 증언을 거부할 것 같다며 증언 거부 의사가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전 전무의 증언 거부가 합당한지 소명하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증인들의 증언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증인 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